오늘 두 곳으로 갈건데 메인집 화재사고가 났던 그 집하고 그 옆집 피해를 입었던 2020년 3월 7일 시작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 미 공포방송 희한하게 생겼네 상디 공포방송 방금 전에 여기 뭐 있었는데 뭐야 여기 공포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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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뭐야? 어?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분명히 내가 처음에는 안 나섰는데.. 잠깐만 어디야? 분명히 처음에는 안 나섰어? 잠시만요 와..저긴 뭐야? 와..기운무소 와..기운무소 괘씽게라오 괘씽게라오 여기 뭐하나 있는거 같은데? 괘씽.. 누구세요? 잠깐만..잠깐만.. 잠깐만..잠깐만.. 아니..아니..다시.. 아니요..아니요..아니요.. 아닙니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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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. 하나가 아닌가? 하나가 아닌가..? 하나가 아닌가..? 하나가 아닌가..? 하나가 아닌가..? 하나가 아닌가..? 뭐야..? 누구세요..? 하지만 나오시라구요 훗 훗 훗 훗 hun 쁙 쁙 쁙 쁙 쁙 쁙 쁙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시겠나?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? 잠깐만.. 아저씨? 아저씨? 방금 뭐라고 하셨죠? 아저씨? 어디 계세요? 아..잠깐만.. 아저씨.. 말로 하십시다 제가 텐빈한테 드리겠습니다 장난은 여기.. 해꽂이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죄송합니다 조그만 시간을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시간을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 좀 풀리셨어요 저 다시 들어갈 테니까 그만하세요 솔직히 담배 피는 건 못 믿겠다 우리 마스터님 뭔가 잘못하셨군요 이건 귀신이 담배를 피는 게 아니니까 진짜 깜짝 놀랐다 자, 기운을 조금만 삭히시고 조금만 더 크게.. 조금만 더 크게.. 조금만 더 크게.. 어디가 뭐예요? 조금만 더 크게.. 죽어봐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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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숨.. 귀한거는.. 죽어봐야.. 뭐야.. ㅋㅋㅋㅋ super.. disg입.. 긴 будут 무친 들어간 Homeland 한빈에 한두 tens.. 몹 건출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